일단 이제 안마하러 갑니다. 우말에서 우리 여행은 다 쓴다? 저희는 드디어 안마에 도착했는데요. 저기 봐 미쳤다. 엄청 어려. 날씨가 왜 이러나요? 저희 오늘 친구네 집에 머물건데 근데 문제는 너무 춥고 비가 내릴 것 같고 그리고 언덕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앉아보봐. 우박이야 우박. 비가 아니라 우박인데? 빠지 떨어지는데? 미쳤나봐. 짐 나왔습니다. 왜 이래 여행 날씨? 우말에서 우리 여행은 다 쓴다? 어제부터 되게 안 좋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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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가 아까 거기서 비를 피하고 있었잖아요. 그 빌라 사시는 분이 오 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몸을 먹이고 있어요. 무슬림 여성분이어서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따뜻한 커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족 중에 한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좋아졌어요. 이 따님이 한국어 엄청 좋아하셨네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할 생각이래요. 너무 반갑졌다, 신기하게. 그래서 비를 좀 피하고 쉬다가 다시 친구네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 집으로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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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암만에 1, 2주 정도 있을 예정이라서 따님이랑 만나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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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머리를 하신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와 머리 자를 건데 머리도 자르게 생겼어.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면이 이렇게 되지? Welcome. I love Jordan. You know, like, people here are so kind. My daughter, love it, love it. Come, you're here. Eat. My eat is wonderful. Really? 아랍에서 티 먹는 스타일이대요. 항상 차에다가 민트잎을 좀 넣더라고요, 향긋하게. 그리고 설탕을 많이 넣어, 그치? 처음 들 땐 좀 생소하잖아. 근데 맛있어, 그치? 그리고 저희도 이미 중독됐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나 날 얼마나 너무 좋아. 아, 이게 진짜 중독 여행에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저희 택시를 찾고요. 이제 친구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게 처음이야. 맞아, 맞아. 난 그냥 당황스러웠어.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눈만 들어 내시는 약간 무슬림 중에서도 약간 종교 규율에 엄청 엄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아, 비가 오는구만. 오케이, 가보자. 오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저희를 그때 비를 피하게 해줬던 분들이 저녁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해 줘가지고 그분 집에 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 답답한 머리를 자른나. 와, 차 막혀서 한 4,000원을 더 썼어. 여기로 올라가자. 여기로 올라가자. 여기로 올라가자. 여기로 올라가자. 여기로 올라가자. 여기 그... 그러니까, 없는데? 그 친구 어딨어? 여기 어디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밑에서 보이는 거랑 다르게 안쪽은 되게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뭔가 새로 만든 것 같아. 이렇게? 아주 좋아요. 이제 머리를 자르시는 건가? 그러니까. 자, 나는 이렇게 자르고 싶은데 과연 이렇게 자를 수 있을까요? 음... 과연 한국 스타일로 머리 자르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전! 도둑! 이거, 이거! 왜 내가 긴장되냐, 시월? 긴장해. 해외에서 머리 자르는 건 우리 처음이잖아, 그치? 처음이야. 아, 앞만 스타일로 잘라달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한국 스타일은 아니야. 아, 진짜? 어. 뒤에가 우리는 약간 뚜껑처럼 길게 덮잖아. 근데 여기는 그 짧게 짧게 쳐져 있어. 그래서... 여기 끝에도 약간 꼬랑지처럼 나와있고. 근데 엄청 공들여서 하고 있어. 진짜? 응. 근데 숙가위로 생신하지? 그러네? 그냥 가위로 자르네? 신기해. 네. 제일 중요한 앞머리 파트구먼. 아,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와우. 잘라지? 끝?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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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fir. 나ipping character. ендY стен이 하Star자, 우리 가도 로션이 아닌데? 이거 뭐야? 마스코 작은 머리 재밌긴 하다 야 근데 진짜 얼굴이 뽀송해졌어 진짜? 응 와우 와우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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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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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도 짧게 잘랐고 이 머리 이제 한 두 달 가겠다 아뇨 아뇨 자 이 두 시간이 넘는 풀케어를 과연 얼마에 해줄 것인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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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나요? 내가 이거 드릴게요 진짜? 선물인데 선물? 모든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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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칼핏은 내 친구 친구라도 해준거래 왠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주는 친구들 네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다 친구라고도 해주셨고 그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새 학과 비슷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까지 늘 생각 있겠다 했는데 너무 잘해줬어 근데 어디 가는거지? 왜 저래? 헬로 와 이 리액션 담당들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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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마 걸어서 이 친구의 집까지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잘 나와 바이 이렇게 하나씩 가는건가? 바이바이 여기다 아 기억나? 저기서 비를 피했었지 그니까 그니까 헌닉스 바카아라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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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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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10월 음식이 엄청난데? 효과가 죽을 것 같아 와우 와우 너무 맛있겠다 와우 그때 아주머니가 자비 음식 잘한다고 맞아맞아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사이트 미치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배고파는 날 날짜 응 이건 뭐지? 피자 같은거 네 피자 피자 음 나이크 치즈 음 나이크 치즈 진짜 맛있어 맛있게 생겼어 맛있어? 응 치즈도 들어있고 토마토도 들어있고 바삭해 와우 응 짝기 짝기 좋아 네 엄마가 다 먹었지 네 응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랍 문학관에서는 여자나 집이나 가족이나 이런걸 함부로 찜지 못하는 그런 문학관이기 때문에 저희 얼굴만 봐서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맛있네요 진하시는? 남겨lebileike 내 아버지 잘 보일까? 네 참 너무 좋네 정말 좋네 혹시 그런 질문을 미 redu고 내가 좋아할지 깊을 생각하고 조금 Em학년에는 그 동안 너무 참여한다면 아들한테 말하지 못해 이를 항상 말해서 왜 shore 너의 어린이로 인생이었고 32 31 31 그 여러분 젊어 보이고 싶으시면 중등으로 오세요. 그 이말 몇 번째 하는 거냐. 드디어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안 먹는데 한참 걸었습니다. 몇불로 먹은 거였지, 우리 밥을. 아, 먹고 넣고 싶어 하라고 그래. 와, 이게 카나파야. Somebody told us that if you haven't tried 카나파, that means you haven't been to Jordan. Yes, you have. 카나파 is best.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초대 발을 때 너무 호강하는데? 음, 너무 잘 먹었어. Hippya 지금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Hippya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I'm talking to my mom, I'm talking to my mom. Cute girl. YouTube, YouTube. Nice. You can get... Take care, take care. This is my mom's Hadid for you. For you. For you. What's your name? This is for you. You can get some people? This is for you. This is someone who needs to eat. Oh, this is my mom. You can't get them. You can't buy them. For you. It's handmade handmade. It's expensive. I thought I wore them pretty, so I thought you would buy them.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신기하다 근데 나 완전 딴사랑 같지 않아? 응, 딴사랑 같네 와 신기해 안녕하세요 My name is Moza 난 Yena 그게 아랍어로 예쁜 여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구요 또 바나나한 뜻도 있대요 근데 이거를 완전 핸드메이드라서 되게 비싼건데 그냥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뭐 할머니부터 할머니가 있고 막 그램마저가 있고 저기 할머니가 해주신 거다 이런 건데 그냥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될 것 같다 이러고 가면 고마운데 사진만 찍고 돌려주겠다 얘기하려고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 내가 받아도 된다고? 아 나 이거 벗고 올게 아 이렇게 말하면 될까? 한국에 오면 막 이렇게 다 해주겠다 아 너무 검사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까 한국에 오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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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마세요 한국에 오면 한번 먹어봐 음 오 이거 먹으면 돼? 포테이토, 치킨, 미트, 스파게티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스파게티 아 나 배우면 돼 네 저렇게 어른다고? 그치? 아라쿰카라반 아라쿰카라반 아리에몸 아 야 너무 좋겠다 다시 보러 갔지? 응 난 너무 행복해 사인 나 너무 행복해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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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Have a good night! 꼭 요르단 사람들은 마지막에 괜찮냐? 더 필요한 거 없냐? 그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르단은 이렇게 밤에 걸어도 사실 좀 안전한 나라이긴 합니다 넌 뭐야? 사람을 좋아하는 친근한 고양이들이 많아요 너무 번팅을 쎄게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요르단은 이렇게 특히 지금 저희는 안만이란 데 있는데 치안이 나쁘지 않습니다 밤에 걸어도 꽤 위험하지 않고 물론 어디 가나 뭐 여자 혼자 걷는가도나 이런 건 당연히 위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치안이 나쁜 나라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묵고 있는 숲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냥 핸드폰 녹화가 된다 테이블에 녹화가 된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행복한 안만 여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마살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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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와우 피파 피파 피파? 피파 제 가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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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잘 어울리지 하하하하 그런데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 거 하하하하 진짜? 네 네 네 네 네 소울이 더 100 지지 정말? 네 네 । । 그러면 내가 말해 texts like । । ।